지갑 못 찾았어요? 케빈, 결국 지갑 못 찾았어요? 짠! 찾았죠! 오, 정말요? 어디서 찾았어요? 저날 케빈이 카페에서 나왔다가 지갑을 덜어드렸나봐요 어떤 분이 지갑을 추워 경찰서에 가졌다 주셨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케빈에게 연락을 줘서 같이 찾으러 갔었어요 케빈 때문에 정말 놀랐다니까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다행이에요 케빈이 감기에 걸린 데다가 지갑까지 잃어버려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앞으로 또 침착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 자연재해도 예방이 중요하지만 지갑도 미리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도록 해요 네,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